자, 한 골 더 넣어야 됩니다. 자, 한층 여유로워졌어요, 지금 이동호의 PC. 아유, 형. 여기서 원영이 너가 자꾸 좋은 패스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패스를 주잖아. 원영이가 볼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상대방 보니까 슈팅이 좋더라. 아니, 슈팅은 작년에 뭐 계시니까. 그쵸. 원영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근데 지금 우리가 붙을 팀이 도전작을 내민 팀이야. 우리 한 번 보고 붙자고 모시게 됐거든. 이기면 수당이 있을 수도 있어. 수당이 있다고요? 있을 수도 있다고요? 내가 우리 지금 한 번 모셔볼까요? 우리 주실러의 해설위원 욕 많이 먹고 있거든, 지금. 이동국 FC에서 코치를 맡고 있고 캐스터 해설을 맡고 있는 추신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냥FS에서 선수 겸 오늘 1일 해설위원을 맡고 있는 이진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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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만의 플레이를 좀 해서 아, 이원형은 수비만 한 선수가 아니다. 창의적이다. 수비만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자, 여기서 우리 팀은 팀이 아닌 거야, 이거는. 오늘은 귀를 닦고. 자, 그럼 지금부터 그냥FS 팀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형 감독님, 어떤 각오로 오늘 나오셨는지? 일단 재미있고 안 다치게끔 해서 마지막에 저희 팀이 웃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FS는 어떤 팀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진 팀이에요? 그냥? 예, 막 만들어진 팀입니다. 풋살 한번 해보자 해서 2019년도에 만들어진 팀입니다. 아, 축구 선수 출신들이 만들어진 팀이군요. 그럼 무슨 대회를 나간다든지 이런 건? 대회는 이제 풋살 대회, 전국 대회 이런 거. 우승도 하고, 우승 팀에. 그러면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1등인가요?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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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반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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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오케이. 그 압박 좋았어. 승차가 가자. 야, 우승 lifespan. 천천히 이제 이동국 F1 자 몸을 쫄고 있습니다. 자 패스. 자 패스 2번 따왔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그냥 FST. 됐다. 오 패스 능력이 좋습니다. 자 몸살 비겨내고. 원영이 좋아 원영이 좋아. 자 하나씩 하나씩 패스. 자 넌스톱 패스. 자 사이드 패스하고. 자 다시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냥 FST. 됐다. 아 좋아요. 아 패스 좋습니다. 좋아. 슛. 아 마감까지 안 됐네요. 자 하나씩 하나씩. 자 이동국 감독님 볼 잡고. 자 이승현 선수 패스. 자 다시 5번 상. 이동국. 자 자 커터는 그냥 FST. 아 미스 나왔어 미스 나왔어. 네 괜찮아요. 자 그냥 FST. 슛. 아 정주현 선수 아주 좋은 선박이에요. 자 이승현 선수 첫 번째 슈팅 나왔습니다. 가자. 가자. 슈팅. 아쉬운 슈팅 나왔습니다. 자 천천히 다시 한 번 만들어가는. 가 가 가 가. 슈비 도와줘야 돼요. 슈비. 가. 아 이동국 감독님의 패스 시수가 나왔어요. 다시 한 번 오바운선. 자 공 잡고. 자 유원현 선수 침착하게. 공을 잡고 플레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논석 패스. 아 돌아. 아 아. 유원현 선수님이 아까 제가 듣기로는 오늘 가장 못할 거라는. 네.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선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서로 알아가는 단계.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자. 슈팅. 슈팅. 네. 자 이동국 감독님이 나오시고요. 조원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조원희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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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슛. 자 아쉬운 골치한 수 없습니다. 오케이. 위험한 골치.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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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른 시간이 골이 나왔어요. 슈팅. 슈팅. 자 우리 백종원 선수도 빠른 발 아니니까 빠른 발.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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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원희 뛰어내. 엄마 이겨내. 야 조원희. 슈팅해야 돼요. 슈팅. 슈팅. 오 패스움이 좋아요 그냥 아이피 스티브.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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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 날 뻔 했어요. 네. 큰일 날 뻔 했어요. 자 뒤로 패스. 아웃이 아니에요? 아웃이 아니에요? 커트하는 우리 조원희 선수. 이 원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안돼요? 좋아.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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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패스. 나이스. 슈팅.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이원현 선수가 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원영이 형. 이승현 선수 볼 받고. 이동국 감독이 받았습니다. 아. 태병원 선수 할 수 있어요. 자 백지훈 선수. 자 백지훈 선수. 자 백지훈 선수 넘어지면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 찬스를 잘 살려서 자 한 골 더 넣어야 됩니다. 땡큐. 아. 자. 슈팅. 여유로워졌어요. 지금 이동국 감독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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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있어. 전반전 경기. 10분 남았습니다. 자 백지훈 선수가 빠지고 오 fold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 고발. 어 도마. 야 야. 도마. 아하. 자 2대 1로 앞서 나간 이동국 엑스틴. 예 그렇습니다. 아악. 수비같이 해야돼요. 이야. 아 του석이 원격이. 아 유지اد. 아 이거 몰라요. 마무리 예. 이원현 선수가 과감하게 함으로써 파워를 얻어냈습니다. 좋은 찬스 얻고 있는 이동국 FC팀. 마무리 찬스 있을까요? 이승현 선수가 팀의 세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수비 집중해야 돼요. 근황의 프레스.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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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 오버전스에서 슈트가 들어가나요? 아 그런 거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자 빠르게 전개되는 그냥 FST. 자 짧게 짧게 패스. 야 너 상치 안 뛰어? 너 상치 안 뛰어 인마. 자 이동국 감독님 나왔습니다. 자 커트하는 슈트. 정국이 선수 아주 좋은 슈팅이에요. 자 구원현 선수 몸싸움 이리지 않습니다. 정국이 선수 아주 좋은 몸싸움이었어요. 찬스. 아 좋다. 원인은 좋다 원인은 좋다. 슈팅. 공점골이에요. 공점골. 공점골이에요. 공점골이에요. 공점골이 좋아. 공점골이에요. 공점골이 좋아. 공점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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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Us이 다 아니면. 이런 컨트롤 빗습니다 아쉬워요. 이동국 감독님 돌아서면서. 등기면서 볼 뺏기지 않는. 이동국 감독님. 이동국 정계. 이동국 정계. 자 come on. 빠른 전개. 슈퍼 세이브 나왔습니다. 뭐가 준비가 되어있는 거 같아요. 자 전반전개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뭐가 되요?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볼 잘 잡고 이원혁, 이동국. 지금 3대3 동점으로. 무승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맞고. 빠른 점검 이어서 그냥 역시. 그리고 선수 교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내가 아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 꼴대 받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3대3 무승부로. 자, 전반전 경기를 마쳤습니다. 안 먹어도 되는 골을 먹어. 무게중심이 하체 6, 상체 4대 되잖아. 얘를 오늘 7대3. 야, 너 상체 안 뛰어? 너 상체 안 뛰어, 인마. 야, 근데 호흡이 목 안 따갑냐? 오늘 좀 많이 했는데? 자, 시안아.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뭐가 문제인 것 같아? 누가 최고 못하는 것 같아? 왜 원영이 삼촌을 자꾸 봐? 그랬어? 한 번 더 잘할게요.